안녕하세요 에디케이터입니다 오늘도 디테일링 리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리뷰해볼 영상은 클레빈님 영상의 채널에 초보자를 위한 세차하는 법 셀프 세차 브이로그 퓨처링 세차 환자 남편이라는 영상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되게 남편분의 설명이 되게 뭐라 그랬지?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듯한 말투네요 압축풍무기 좋은 거 쓰시네 저 압축풍무기가 비너스 제품인데 저것도 괜찮아요 제네시스가 철분이 많이 나오는 편인가? 벌써 닦으신 건가? 브러쉬로 문지르는 장면이 안 나왔는데? 타이오 닦는 장면이 안 나온 거 같은데 여러분들 세차용품들이 대부분 다 알칼리성이기도 하고 간혹 가다가 산성도 있고 중성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세차할 때는 저렇게 고무장갑이나 니트럴 장갑 같은 거는 꼭 착용을 하고선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왕이면 마스크도 착용하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는 왠지 남편분이 나와서 도와주시는 줄 알았는데 남편분이 다 하실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마도 와이프분은 촬영만 해주시는 게 아닌가 APC 뿌리는 장면이 생략된 거겠죠? 아 뿌리는 거 나왔었지? 정신이 없어 저런 식으로 고압수를 양손으로 잡아주면 선을 차에 안 닦고선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쏘낙스 카샴프만 나오면 드립 붙는 장면들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손 색깔을 할지 몰라서 지금 여기서는 남편분이 그냥 카샴프를 넣고선 개수대에서 물을 받아서 거품을 냈는데 실제로 남편분께서 저희 쪽에 메일로 갖다가 어떻게 하면 고압수 갖다가 거품을 잘 낼 수 있느냐 라고 문의를 주셨었대요 여러분들이 버킷에다가 물을 담고선 카샴프를 넣는데도 불구하고 거품이 잘 안 나는 경우는 거의 다 그립가드 때문이에요 그립가드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고압수를 쏘면 거품이 잘 안 납니다 그립가드를 빼고선 고압수로 갖다가 거품을 내면 잘 날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바닥에서 쏘면 또 거품이 잘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고압수를 쏠 때 물에 살짝만 잠기게 하고선 확 쏘면 그게 좀 더 거품이 잘 나긴 해요 오늘 혹시 제네시스 차주 분들 계시면은 요 같은 모델이 휠에서 철분이 좀 많이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저희도 아직 테스트를 확실하게 못 해 봐 가지고 여러분 저 좀 전에 벽에 매달려 있는 집게 보셨어요? 트라이 하는 장면에서 벽에 매달려 있던 집게가 뭐냐면은 저게 매트 건조 매트 걸어두는 집게예요 매트 청소기 쓰고 나면은 저 집게에다가 걸고선 말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페인트 클렌저 쓸 때도 너무 흥주고선 닦지 마세요 살살살 닦으면 돼요 살살살 닦았는데 안 된다 두 번 하세요 세 번까지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그때 가서 플리싱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한쪽 면으로 펴 바르는 게 1차 보핑 마른 면으로 뒤집어서 나머지 장사를 없애는 게 2차 보핑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 세정제 쓸 때는 저런 식으로 유리에 직접 분사하는 거보다 타월에 분사해 가지고 닦아 주는 게 좋아요 저렇게 분사하다 보면은 유리 주변에 세차 다 마치고 물기 제거까지 한 대에 묻게 되거든요 저 브러쉬가 이즈피 님도 쓰시는 그때 트렁크 투어 할 때 나왔던 브러쉬인데 저게 타이어 드레싱 할 때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클레비 님의 남편 분의 세차 하시는 그 영상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편집 부분에서 뭔가 중간중간 일단 너무 생략된 거 같아 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뭐 타이어 갈변 제거하는 부분이라든지 근데 이 차는 워낙 관리가 잘 돼 가지고 갈변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왔을 거 같긴 한데 딱히 뭐 얘기할 만한 내용은 없네 지금 클레비 님 남편 분께서는 뭐 굉장히 정석적으로 세차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랜만에 리뷰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을 봤던 거 같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자면 저희한테 메일로도 문의를 주셨다고 했던 고압수 갔다가 버킷에 카시앙프 거품 내는 거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가 아까 그 폼 뿌리고선 엠블럼이나 이런 틈새들 브러쉬를 할 때 돈모 브러쉬를 사용을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그거보다 좀 더 털이 부드러운 저희 거 중에는 SSB 브러쉬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게 두 장면에 좀 더 안전합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세차와 디테일링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또 좋은 영상 재밌는 리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하는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